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진 준비되어 있죠. 캔디스 오웬스는 더 이상 벤 셔피로가 이끄는 정치 웹사이트 데일리와이어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사진 왼쪽에 계신 분이 캔디스 오웬스고 오른쪽이 벤 셔피로예요. 이게 고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영원히 둘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웬스는 2021년에 이 미디어 회사에 합류했다가 데일리와이어에 합류했다가 지난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견해 차이로 데일리와이얼 공동 창업자인 셔피로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캔디스 오웬스는 데일리와이어에서 해고됐다는 발표 이후 자신만의 플랫폼에서 작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캔디스 오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널드 트럼프, 좀 더 친 도널드 트럼프고 벤 셔피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그러니까 네블 트럼프였는데 트럼프는 절대 찍지 않겠다.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만 해도 그런데 힐러리도 찍지 않고 트럼프도 찍지 않았죠. 이렇게 LA에서 라디오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AM 라디오 그러면 벤 셔피로를 잘 아실 겁니다. 라디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데일리와이어 창립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침투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3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억류된 뒤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을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를 상대로 약 10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32명 포로 시신도 수습이 최근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 측은 3만 1819명, 지금까지 3만 181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쪽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캔데스 오원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지금 보수, 제가 볼 때 보수 논객들 중에서 아마 넘버 원이 터클 크라우슨이라고 그러면 넘버 투 정도로 이렇게 급부상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캔데스 오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X, 트위터에도 이렇게 굉장히 바이럴하게 퍼지고 이렇게 팟캐스트 순위에서도 보면 항상 상위권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 샤피러하고 영향력을 비교해도 밀리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캔데스 오원스가 벤 샤피러보다는 좀 더 이렇게 분석, 정치 분석을 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캔데스 오원스는 다른 보수 논객들하고도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발생한 지 일주일 뒤에 오원스가 이제 맥인 켈리, 맥인 켈리도 또 다른 안티 트럼프 그런 진영인데 맥인 켈리하고 X에서 팔레스타인을 위해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X 사이에서 이제 막 싸운 건데 맥인 켈리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 얘네들 다 쫓아내야 된다. 미국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캔데스 오원스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인데 그리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듣느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한테 그동안 잘못한 행위는 전혀 없었어?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좀 양쪽 의견을 좀 더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캔데스 오원스가.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작년에 한번 다음 장면 볼까요? 작년 11월 벤 셔피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이렇게 무슨 행사장 같았어요. 거기서 답하는 영상이 X에 올라온 게 이제 둘 사이를 이렇게 틀어지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요. 셔피로는 가자지구 분쟁에 대한 오웬스 발언을 수치스럽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뭐냐면 오웬스가 약간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벤 셔피로가. 그래서 이를 놓고 캔데스 오원스가 얼마 전, 작년 11월 인터뷰를 했습니다. 터클 카라우슨, 팍스 뉴스에서 해고됐던 터클 카라우슨하고 인터뷰에서 혹시 벤 셔피로가 당신을 위해 사과나 해명을 위해 연락을 했느냐.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첸말로 너를 깠는데 해명 안 했어? 사과 안 했어? 그랬더니 전혀 나는 연락받은 게 없고 그리고 벤 셔피로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주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데일리 와이얼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주, 나시필러 있거든요. 원래 LA 있었죠. 원래 LA 있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옮겼습니다. 테네시주, 나시필러. 그래서 자주 볼 일도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에 한두 번 온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데일리 와이얼 CEO도 지금은 벤 셔피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벤 셔피로의 지시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엔스가 이제 터클 카라우슨하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음 장면 볼게요. 이 자리에서 자신과 셔피로, 벤 셔피로가 의견 차이가 많았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서로 의견 차이가 많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고 왜냐하면 캔디스 원스는 백신 안 맞았어요. 한 번도. 백신은 안 맞았고 벤 셔피로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데일리 와이얼은 사규가 우리는 코로나 백신 의무화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캔디스 원스도 고용이 된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오엔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부터 얘기해가지고 미국 민주당의 꼭두각시 국가가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캔디스 원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벤 셔피로는 우크라이나 쪽이었고 러시아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농객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모든 이슈에서 완전히 반대 입장이 있었다. 나나 벤 셔피로하고 서로 이렇게 아이 투 아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속내를 이제 드러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열려있다. 누구하고도 이렇게 오픈 디스커션. 오픈 디스커션, 오픈 디스커스를 할 준비가 돼있다. 그러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항상 공적인 의견 차이가 나는 있기를 바란다. 어떻게 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하지만 사적인 행사에서 그렇게 테이블에 서서 그러니까 벤 셔피로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서서 내가 벤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셔피로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 직장 동료를 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까지는 않는다.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제 캔디스 오웬스 이 뉴스가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가 앞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자기 농기활동을 펼쳐나갈지는 아직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자기 개인 유튜브에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The Hill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캔디스 오웬스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요. 캔디스 오웬스 slammed as anti-Semitic for Christ is King 트윗.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이제 트윗에 올렸거든요. 그 캔디스 오웬스가. 그리고 캔디스 오웬스가 벤 샤피로를 상대로도 이렇게 성경구절로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벤 샤피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지 야, 너 우리 회사 그렇게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트윗에서 또 오웬스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The Hill에서는 Daily Wire be clowned itself. Daily Wire가 더 바보 같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을 반유대주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비꼰 거예요. The Hill 아침 프로그램 라이징에서 그렇게 호스트들이 비판을 한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이게 캔디스 오웬스가 해고된 직후 올린 트윗인데요. The rumors are true. I am finally fre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머는 맞다. 난 드디어 이제 자유롭다. 이제 Daily Wire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If you would like to support my work, you can head to candaceowens.com where you will be directed to my locals page. 내가 하는 일에 계속 이렇게 지지해주고 싶다면 candaceowens.com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캔디스 오웬스가 터클 카라슨하고 손잡는 거 아니냐. 터클 카라슨하고 지금 정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터클 카라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트럼프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이제 안티 트럼프였는데 그 사람도. 뭐 2020년까지는 민주당원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터클 카라슨이 안 그래도 지금 X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클 카라슨 네트워크라는 채널도 이렇게 새로 만들었고 온라인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캔디스 오웬스하고 이렇게 손을 함께 잡을지 여부도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아니면 캔디스 오웬스가 이렇게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할지 여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다큐멘터리를 직접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 블랙 라이스 매터, BLM에 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돈 낭비를 많이 하는지 그 예산을 받고 후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멘션을 사고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게 제일 캔디스 오웬스 성향에 맞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캔디스 오웬스, 벤 셔피러. 여러분께서는 캔디스 오웬스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벤 셔피러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두 분 다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